이게 나의 웨이브 티치 호호 투 웨이브 TKS 가능해! 가능해! 이 정도 유형하면 춤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큐큐큐 바이바이 나 아줌마 난 니예요 난 정말 아줌마 난 아줌마가 돼 내 아줌마는 3살이니까 내 딸 3살이잖아 그래서 난 진짜 아줌마가 맞아 진짜야 나 안 좋아ANCY 아는 미겨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메리영님, 유리 노래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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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조진날, 조진날. 영어로 잘해. 내 노래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응, 응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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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어요. 뭐지? 내일도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자고 잊지마. 너의 뜻사랑이란 더 안정해. 너를 자고 잊지마. 너의 뜻사랑이란 더 안정해. 수영지 맘이. nunca 수영지마. 호재를. 티보도. 치임 탑. 예에에엥. 감사합니다. 어쩔찐 네에엥. 저 앨범. 아, 몰랐네. 나 그냥 말하는 줄 알았어. 선생님 이제 됐어요. 그냥 솔직히 말해주세요. 우리에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거죠. 조매령님 순간 여긴 어딘가 난 뭐라고 있는 건가라고 생각했다면 눈을 깜빡여주세요. 동네 복수도 안하고 saaneillouia. 먹고 싶다! 나 먹고 싶다. 말고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건가? 포킴. 너에 내 징 이런 징은 아니다. 창피 독일 카나의 노래 나는 너무 인정한 songs 너무 인지하게 감동적이에요 유리가 한국 온 게 이걸 위해서 였나 그 이유는 저의 노래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You have to choose the song, the right song for me, right song for you What do you think my tone is? Yeah, not male song right now And now to the karaoke, because you guys sing together I have 9am tomorrow in the morning class, and it takes 2h to go to school, so I have to wake up like 6 6시에 일어나야 되나, 통화를 해가지고, 아침 9시에 클래스에서 And you first in mind, we have them? ента 는